골프 실력과 비주얼 안녕하세요 정아름입니다. 오늘은 골프 실력과 비주얼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하체 운동을 알아볼텐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그리고 단일 근육은 아니지만 파워를 내는 중심 근육인 허벅지. 이 부위의 중요성 골퍼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운동하지 않아서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저와 함께 운동해 보실게요. 첫 번째 동작은 잠자는 교감신경을 깨워주는 워밍업 운동인데요. 평소에 자주 해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골프공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맨발 골프공을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앞뒤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손가락 마지막 마디를 바깥으로 훑어내듯이 자극해 줍니다. 가볍게 쭉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양손 다 자극해 주세요. 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기 전에 신경을 모두 깨워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합니다. 특히 한체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발바닥에 있는 신경을 깨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평소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는 분들도 해주시면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어느 정도 풀어줬다면 두 번째 동작으로 들어갈 텐데요. 두 번째 동작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의 스쿼트인데요. 스쿼트를 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지면에 발바닥을 제대로 붙이지 않아서 지면 발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가락을 들어줄게요. 이렇게 발가락을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벽하게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때 지면에 발력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 체중을 충분히 싣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발가락 위치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발바닥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서 처음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동작이 잘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스쿼트 할 때 발가락 꼭 들고 해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는 런지를 할 때 일어납니다. 런지라는 동작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 발을 앞으로 뒤든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할 때 많이 범하는 실수, 뒷는 순간부터 내 골반의 위치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렇게 골반 위치가 처음부터 틀어지게 되면 정작 우리가 원하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의 자극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역시 발가락을 들어주시고요. 골반을 정확하게 정면으로 위치시킨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굽히고 일어설 때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듯이 제자리. 이때 엉덩이를 만져서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골반의 위치, 발바닥 위치 확인하면서 런지 동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작은 고관절 분리를 위한 운동인데요. 평소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할 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고관절을 분리하는 느낌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통으로 움직이게 되는 실수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골반 위치에 손을 대줄게요. 손을 댄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서 있을 때부터 내 체중이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놓여 있도록 해주시고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고관절을 접듯이 마치 내 고관절로 손바닥을 짚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이때 완벽하게 고관절이 접히면 내 손바닥이 빠지지 않겠죠. 이 느낌을 많이 연습하시면 평소 안정적인 어드레스 그리고 하체 운동 모두 느낌을 살리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 우리가 와이드 스쿼트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넓힌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운동이죠. 이렇게 동작을 할 때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이 범하는 실수. 내려갈 때 무릎의 위치가 안으로 모이면서 허벅지 바깥쪽에만 힘이 들어가는 실수를 많이 범하곤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이미지상의 무릎이 화살표 방향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아래로 내려갔을 때 더 벌려준다는 느낌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내려갔다가 다시 쭉 밀면서 제자리.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까지 완벽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체 강화와 비주얼을 위해서 너무 새로운 동작만 찾지 마시고요. 이미 알고 있는 동작을 제대로 해서 멋진 뒤태 그리고 멋진 스윙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